여러분 저는 지금 광안리 갈려구요 아까 햄버거 먹었으니깐 이제 소화시키러 가야죠 광안리 갈거고 지금 준비가 다 돼갖고 쓰레기 버리면서 광안리 갔다가 올게요 광안리 오랜만이네요 오늘 날 좋다 춥지도 않고 마루야 초코 초코 앉아 앉아 초코 앉아 초코야 간식 먹고 싶어? 이리와 마루 오라니까 어디가 출근합시다 오늘은 오늘 아침으로 출근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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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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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집에 돌아왔구요 제가 마트에서 시켜놓은 짐들이 와있거든요 요거 좀 같이 정리하면서 얘기해봐요 일단 너무 배고파서 두유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먹을 것만 시킨건 아닌데 그래도 우산 계란 제사랑 바질페스토 냉동새우도 샀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없으면 힘들거든요 제가 물티슈도 같이 샀어요 이거는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두부 두부 토마토 많은데 치즈도 샀고 바질페스토도 있어서 좀 금방 먹을 것 같아서 토마토도 샀어요 두유도 샀는데 제가 배지밀 두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지밀 두유 너무 맛있어요 오 맛있겠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는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집에서 따먹을 수 있는 거는 집에서만 먹으면 돼요 집에 와서 이렇게 되게 잘 먹어요 그냥 가볍게 뭔가 포만감 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새우는 여러 요리 활용하고 샐러드도 해 먹으려고 샀어요 벌써 11시야 이소는 점심 뭐 먹을 거야? 아직 안 좋아 아직 안 좋아 이거 PSD 파일인데 PSD 파일 그냥 원하는 디자인 아무거나 선택을 해 이거 나핀 사진은 뭐야 근데 이거 뭐지? 이거 짜는 거야 이거 짜는 거야 이거 짜는 거야 이거 짜는 거야 근데 얘 사진은 아무거나 잘라서 넣으면 사진은 예쁜 거 그냥 잘라서 넣으면 근데 이런 건 못 쓰잖아 우리가 이런 거 그냥 갖다 버리고 왜 너무 이뻐? 아니 말투만 그게 아니면 적응적으로 먹을 거 같거든요 근데 서울말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으니까 서울말이래? 아우 구성촌놈 서울말이래 서울말이래 혹시 알겠어? 어 해보면 알 거예요 아 해보고 모르면 바로 물어보세요 네 내가 굉장히 부탁드렸어 뭘요? 내 없을 때도 노래 좀 많이 불러놨는데 노래? 왜 노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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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이제 진짜 가네 아우씨 가지 마요 달인고비처럼 여기다가 놓고 이제 보면서 일하고 있어 근데 그거 마실 거 같은데 안 마시게는 아 근데 먹어도 된다면서? 응 꼭 드시고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 왜? 뭐? 나 술 할 거야 응 뭐 먹을 거예요? 나는 매운 게 좋아 여러분 점심 시간입니다 점심 점심 ちょ-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 별명많은 인싸인? 저..저랑 쌍둥이 별명많은 인싸인? 아 맞아 나도 별명은 많고 저랑 닮았죠? 진짜 나랑 닮았다 진짜 나랑 닮았음 도망가지마 내가 더 빨라 나랑 투샷이 싫어 당황스러운데? 아 진짜 날이 추워 아 대표상 거 먹고싶다 맛있겠다 아 진짜 이거 봐 이윤지 안당길러가 어떻게든 빨리 걸어가는거 봐 내가 더 빠르다 했지 진짜 30년 전통이라는 이곳 순대국밥을 시켰습니다 순대 많은데 여기다가 진짜 놀랍지잖아 되게 익숙해져 응 그래 이제 익숙해져야지 윤지 어렸을때 아빠가 외식사지하며 국밥 먹으러가서 아아 아아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빅맥 내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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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보리미가 안괴롭히던 맛 제가 이걸 괴롭혀요 보리미가 안괴롭히던 맛 저 왜 이렇게 사람을 안괴롭히는데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본거 같은데?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리미가 안괴롭힌들 한잔을 나한테 보지 않았어요 뭐하는거야 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씨알도 안 먹혀요 먹혀라 좀, 기샷 좀... 샐러드 좋아, 쌀이야 왜 볼일만큼 귀여운 애가 어디있어? 응, 그러니까 누나, 이거 너무 어려워지? 아, 이거 알겠어 이렇게 딱 이러면 거기다만 이리자고 이게 아, 진짜 쓰레기야 진짜 달렸었나 봐요 뭐 좀 더 해먹어 까빨리로 이거 뭐 좀 먹겠다 맛은 더 달다 그냥 다이어트 식품은 계속 산다고 야, 니 안 먹고 있나? 야, 그거 그냥 맛있어서 사는 거야 집에 들고 가서 오빠한테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안 보여줬어 결국에 잘, 잘했어 아니, 진짜 너무... 그래지, 오빠한테 이른다 내가, 니는 잘, 아니 그거는 안 이르는 것도 좋을걸? 그게 좋은 방법일 거야 아, 그러면은 진짜... 학대 아니에요, 학대? 아니, 잠시만... 불 지피는 거 아니냐고 오늘 제가 기획서를 얼마나 마무리하고 갈 수 있을까요? 하고 갈 수는 있긴 할까? 이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것만 좀... 회의를 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제가... 요 앞부분에다가 넣을게요 그거를... 아... 귀여워요? 또 안테나 달아났다 불 지핀다 아니요, 여기 지금 불 지피고 있어 안 됐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그 전부 나와 있어요? 저거 제일 착한 거 아니, 그냥 팝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니 아 아 네 안녕 falls